남편의 문화 야 이번에도 한번에 아하 오케잇 가스를 왜 가지고 와 올려고 했지? 다.. 뭐.. 운이 좋아 운이 좋아 디네 전기공간 저런거는 나오는 즉시 먹어주는 센스 아이고 안됐어! 이놈의 척! 진공은 굉장히 속도 능력이 빠른 녀석이기 때문에 어 다이나마이트 있다! 이 다이나마이트로 홀로그램을 죽일 수 있다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죠 예 어떤 분은 다이나마이트로 이게 버그라고 홀로그램을 죽일 수 있다고 하고 나한테 밟아오는건가? 안 돼? 아 여기구나 어어 잠깐만 뭐야 여기 여기 뭐야뭐야뭐야뭐야 아아 나 안녕 잠시만 잠시만 좋아 쩔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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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음프 배빈 좀 어서오세요 아... 해킹하는게 너무 많다... 쩔음프 아... 나 정말 해킹은 정말 못하는데... 내가 해킹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냥 다 찍는단 말이야 내가 찍는 방식은... 그러니까 나 혼자 할때도 이거 해킹 모드는 안 깔고 있구나 오케이 스피커 종료 남는사람님 예... 들어와주셔서 고마워요 잠금해야지 아니... 여기 왜왜왜 왜 이렇게 돼있던거지? 야... 여기 크리스틴 없었으면은 정말 예... 해킹중이었죠 해킹을... 그냥 뭐... 거시겠습니다 어? 달리고 싶은 충동... 어 여기있다 뭐... 뭐... 열쇠를 얻었습니다 왜 가져와서 뿌린거야? 이... 목적이 뭐지? 네... 슈트가 손상됐다고 나오고 아 자 권한 옮기고 있다 크리스틴이 당신을 바라보고 문을 걱정스레 가리키는 손으로 미는 동작을 한다 손을 잡는다 뭐지 이건? 연애 이거 잠깐만 폴아웃도 연애 동료랑 연애가 되는게 있나? 그런거 없을텐데 싱클레어 근데 원래 돈 많지 않았나? 자 모든것은 준비가 되었구요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 늑대왕님 어서오세요 어 그러면은 그 황금덩어리는 뭐야? 황금덩어리 황금덩어리 일단 여기로 나가서 황금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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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인가? 마지막 마지막 버튼을 누르러 가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 들어가는 들어가면은 저는 말했다시피 미친 듯이 도박을 할겁니다 흐흐흫 이게 하드코어입니다 아 물한번 먹어야겠구나 베라한테 주는? 뭐 잠깐만 나 스팀팩이 몇 개나 나오지.. 28개 좀 먹어주고요 야 흐앗 약 3먹을거 사실 난장판이 된 후에 황금이 뭔 소용이 있을까 마는 황금이 이때도 소용이 그 비싸더군요 하나에 얼마였더라? 가치가 굉장히 컸던걸로 기억하는데? 어어어어어어 3500 3500이면 가져와서 그걸 조슈아 모드 잠시만 내가 귀를 잘못 뚫고 있나? 항상 예, 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 아이씨 의료가원도 없는데 맨날 함정을 발로 다 뒤지고 다니니 함정있으면 발로 막 아이, 여기 함정있네 발로 갖다 대고서 발을 찝혀야겠다 아야아야 붕대 감아야지 함정했네? 발로 찝혀야겠다 붕대 감아야지 흠 이 짓의 반복은 반복이야, 반복 흫 오오! 아, 젠저 아, 젠저 어... 점프 그치 저거 어떻게 가지? 어, 저거 어떻게 가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 돌아서 가 어, 여기 야, 여기 다 없어졌다 진짜 연기 싹 다 없어졌어 야, 이렇게 쉽게 아, 이 가스는 무슨 실험을 할게 있다고 가스를 실험을 했대요 그냥 독가스인데 독가스니까 마시면 죽겄지 나는, 나, 나는 뭐 어, 어, 어떻게 죽나를 본건가? 얼마, 몇 초 만에 죽나? 아, 여기는 또 안 없어졌네 거리에만 없어진건가?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아, 갈라쇼? 갈라쇼? 가, 갈라쇼 갈라쇼는 뭐요? 여기 점, 점 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가고 계시는군요 스티팩을 좀 더 많이 준비한 걸 그랬나? 스티팩을 좀 더 에너지 무기를 그 원자 카테일 그거라 아, 길찾기가 그거거지 같아서 쓰읍 아, 나 길찾는 거 정말 약한데 보라보는 정말 지금 핫, 핫 뜨거운 감자라니까 지금 핫, 핫 핫, 핫 핫,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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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이 게임 그거에 가장 말이 많은 지금 그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하낙 헛 여기 온 적이 있었나? 저는 레이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픽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프라우만의 색깔이 조금 희미해졌다고 해야 되나? 사실 뭐 프라우만이라고 해봤자 프라우드하고 프라우드 누베가스 밖에 없지만 황폐한 느낌의 그 흐릿한 선명하지 않은 선명하지 않은 칼라 색깔이잖아요 색감이 예 프라우드의 그 두 가지 공통점이라면 좀 선명하지 않은 색감이잖아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흐릿한? 근데 이번에는 되게 선명하시던데? 음흠 으흠 어 오케이 저기 이 라디오가 지금 여기는 어 도망 그니까 주방칼 대신 코스미 아유 감정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리대고 아니 붕대감자 이러면 안돼 계속 다리 들이밀고 붕대감고에 앉았어요 삑 삑 이 빌딩들의 대부분은 대들보로 지지된 난리공사입니다 망기장치는 더욱 악질로 프레스타가 안고있는 문제부터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더 지급해 준다면 상관없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야 뭐 그런 문제쯤이야 그냥 넘어갔죠 물론 다만 노동자들이 죽을때까지 기침을 해야할 일이 없다면 말입니다 누군가 수년에 걸쳐 환기시스템이 폭죽소리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뭐 폭죽소드이면 거의 뭐 터진다는 소리 아냐 자막은 지금 에스 지금 뭐냐 뭐 환기 시설은 뭐 아 자작살나고요 히 어? 어이구! 이거 이건 이건 왜 그려 놓은거지? 왠지 떨어져서 가야될거같은 느낌이죠? 어? 저기도 뭔가있다? 열쇠있는데 저기? 자 키사용 어? 뭐야뭐야뭐야? 다했어